안녕! 이모는 이름이 누구야? 이모는 혜리야. 혜리? 혜리. 또 주의. 이모 줘도 돼? 네. 고마워. 하이! 혜리 이쁘다. 진짜? 보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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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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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데 이거? 아파, 이모. 아 그래, 거인 거 안 돼. 안 돼, 애아가. Cece. 이모 괜찮아? 미안해. 왜 미안해, 윌리엄이? 젤리를 준다고요? 이게 주는 거야? 헤헤헤헤헤 야 먹을 뻘 또야 설마 벤틀리가? 주는거야 많은거야 주는거야 많은거야 안줘요 안줘요 밀당하는데 나랑 밀당하는데 이모 이따봐요 개고나 드셨어요 한편 이곳은 취재일기로 뜨거운 포토월 현장인데요 우리 윌벤전스 아버님 멋있어요 자랑스럽습니다 멋있어요 지금 밥상 받으러 온거에요 안녕 아빠 안녕 아이 그래 아빠 왔어요 목소리 좀 더 낮게 해 아빠 사진 잘 찍었어 오 사진 잘 찍었어 울려 아빠 인연 컴퓨터 많이 나눠줬네 잘했어 많이 나눠줬네 잘했어 어 뭐야 벤틀리는 숨는거에요? 어디가 어디가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디론가 가는데요 아니 아이고야 이거 또 어디 누구 오마이걸 누마들한테 갔어 누나들한테 갔어 누나들한테 갔어 아가 있어 아가 어디 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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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꼭 안 갖고 왔다 안 갖고 왔다 아이고 귀여워 아 좋아 아 바구니째 들고 왔어요 바구니째 아 너무 많네 아 꽃보다 누나가 많아요 누구 쓸까 누구 쓸까 누구 쓸까 누구 쓸까 누구 쓸까 ers